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서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예측이 되어오던 바인데 1월보다는 2월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금리 전망 미국 상황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솔로몬 리서치의 김진석 이사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첫 번째로 열렸는데 당연하게도 동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대출받으신 분들은 일단 금리가 동결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안도감을 느끼셨어야 될 것 같고요. 아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이죠. 기중금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한국이 저금리가 아니라 고금리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가질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달에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의 반응을 현재 한국은행이 지켜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그동안 시장에 대한 고민은 그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강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건문이지만 전국경쟁연합회가 2018년도 올 한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이 고유가 그리고 고환율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세 부분인데요.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상했다면 기계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강세를 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 초에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가 약간 밀렸다가 다시 한번 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한국이 결국 수출주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 현대차 등 수출주가 상당히 원달러 환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기본적으로 기중을 동결하는 것은 많은 분이 아셨던 부분도 있겠지만 기중을 민상이 된다면 그만큼 원화가 강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우려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국제유가도 지금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어쨌든 한은에서 올해는 금리 인상을 확실하게 기조로 가져갈 걸로 보이는 그런 가운데 한은이 보는 우리나라 경기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한국은행이 실은 통화정책의 가장 키맨이기 때문에요. 무엇보다 2017년도 넘어서 올해도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달 그러니까 2017년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GDP를 2.8%에서 3%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3%대 다시 한번 진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그것만으로도 시장은 좀 고무됐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작년 말 그러니까 2017년 12월달에 2018년도 경제 전망을 페이퍼로 보고한 게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을 보면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통화정책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제조건은 결국 고용이나 물가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된다면 2017년보다 올해는 더 지금보다 성장률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를 3월달 6월달 그리고 12월달 올렸기 때문에 작년 11월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싫더라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우리가 얼떨결에 따라 우리는 그런 관점을 보면 아무래도 2018년도 올해 한국은행의 방향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향부에 따라서 상당히 좀 좌우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방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영상이 작가 나왔는데요. 결국 3월달에 일단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임기 전까지는 좀 올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핵당은 데서 결국 세계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결국 세계의 경제가 회복된다면 한국도 어떻게든 갭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 금리 역전차를 우리가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그런 예상보다 종속적인 관계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였죠. 미국의 페드 연준에서 베이지북이 나왔습니다. 경기동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미국도 당연하게 올해도 금리 인상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 경제 우리나라에 주는 시그널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베이지북을 이번에 보면서 상당히 고민을 좀 했는데요. 베이지북이라는 것이 미국의 12개 지역 어떻게 보면 지역 연방은행 각 12개 은행 총재들의 어떤 데이터값이기 때문에 베이지북이 1년에 8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서 FMC가 8번 열리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금리 인상 동결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것 같고요. 이번에 데이터를 보면 예상보다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겠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미국 경기가 좋아져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한 해 동안 했던 어떻게 보면 1차례 창출을 통해서 예상보다 미국의 국가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들을 세이프카드 등 이런 부분을 예상보다 옥저인다. 그런 부분 속에서 미국 경제가 반사적으로 이익을 좀 채우고 있다고 보겠고요. 또한 미국의 법인세가 35%에서 21% 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준금 인상이 된다면 미국이 일단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상보다 장사하기 좋은 나라다. 그런 관점을 보면 미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보겠고요. 자 이제 국내 중심으로 잠깐 넘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빼앗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탁기 이런 부분을 위해서 덤핑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나라 대통령이 세탁기 관련돼서 이런 얘기할 정도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어떤 기업들 즉 보호무역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엘전자가 작년 11월 달에 미국의 월플 회사 때문에 우리가 세탁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일 날 세이프가드를 어떻게 발효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발효가 이번이 처음으로 끝났으면 좋겠고요. 다만 세탁기나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이프가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포함된다면 한국경제 결국 한국은행은 좋게 보고 있지만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2018년을 겪을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FTA 개정협상도 또 2차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리서치의 김진석 이사였습니다.